린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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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린스룸은요 제가 이제 한국 문화를 경험해보는 콘텐츠인데요 제가 바로 린스룸의 방주인 린스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린스의 스파이스룸 짬뽕 먹으러 가볼게요 고고 네 오늘은 짬뽕을 먹으러 갈 건데요 제가 또 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 매운 짬뽕은 안 먹어봤어요 아직도 그래서 오늘 맛집 맛집 식당 이름은 뭐예요? 어차피 뭐 뭐라고요? 아 되게 긴데요 암튼 암튼 되게 유명한 매운 짬뽕으로 되게 유명한 식당인데 저도 매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예스 엄청 아플 것 같은데 뭐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긴가 여긴가? 신규동 짬뽕 별난 아니지 별나 별난 아니지 딱 한번 가보시죠 흠 분위기는 참 좋네요 분위기도 좋고 분위기는 다 먹었던 분의 조언을 좀 주셨는데 읽으면서 도망가고 싶네요 잔표 화면 보면 매운 짬뽕도 있고 이거는 무조건 시켜야 한다고 해서 고추는 6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매운 것 같아요 일단 매운 짬뽕 하나 시키고 짜장면 하나 시켜볼까요? 아니 그래도 오동은 뜨거운 거죠 뜨거운 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더 먹을 수도 있죠 그럼 김밥 차라리 김밥 김밥 하나 짜장면 하나 미운 짬뽕 하나 이렇게 This has 6 Peppers 이거 저 6 Peppers은 다 못 먹을 거 같아서 I'm gonna let's order a lot and see what happens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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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여기 매운 짬뽕 하나 주시고요 매운 짬뽕? 네 여기 매운 짬뽕 같이 먹는 뭐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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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드릴 수 있는 거 김밥 김밥 김밥이에요? 네 김밥도 매워요? 아니요 김밥은 안 매워요 그러면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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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시고요 네 김밥도 하나 주세요 김밥 하나 그리고 짜장면 하나 짜장면 하나 혹시 우유 같은 거 있어요? 네 우유 있어요 무슨 우유예요? 그냥 우유 흰 우유 딸기 우유 커피 우유 그러면 딸기 우유 하나 주세요 딸기 우유 하나요 근데 매운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데 많이 매워요 죽어요 그 정도예요?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일 났네요 린스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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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다 왔습니다 린스 웅 제 퍼스트 임프레션은요 향이 아주 좋아요 향이 좋은데 그렇게 매워보지 않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번 봐보세요 비쥬얼스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보다 국물이 그렇게 빨간하지 않아서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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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갛지 않아서 일단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유 한번 먼저 먹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짬뽕이면 태국에서는 똥얀꿍 이런 말도 있는데 똥얀꿍이랑 되게 비슷한 음식인 것 같아요 똥얀꿍은 아프게 맵지 않거든요 좀 맛있게 딜리시스 짬뽕은 한번 먹어봐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장님께서 국물 먼저 먹지 마라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저도 국물 맛을 한번 먹어봐야죠 좋아 좋아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어? 괜찮은데요? 어? 어? 그렇게 맵지 않은데요? 어? 맛있어요 두고만 행복해 아니 속이 너무 편해졌어요 아닌가? 이제 시작인가?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먹어볼게요 또 이 콘텐츠 추천해주신 사람 저희 대표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다 먹고 내일 속이 별로 좋지 않으면 I'm coming for you 대표님 진짜 일단 제가 짬뽕을 어떻게 먹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면을 이렇게 넣고 국물을 조금만 하고 You blow on it 그리고 여기 Clams 있잖아요 Clams Clams 하나 떼서 올려놓고 양파 상추 이렇게 올려놓고 한입에 먹어야 하는거죠 일단 이렇게 한입으로 다 먹어보겠습니다 밖에 달리는 것 같아요 아니 완전 괜찮은데요? 우와 이거 맛있다 되게 많이 했어요 사장님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네 네 와 면만 드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국물도 되게 많이 근데 먹고 나면 속 아파요 아 그래요? 네 야채하고 국물이 매운거라 음 일단 지금은 괜찮아요 I'm okay right now 이건 내 선물이야 아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같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물 받았어요 점점 국물이 나아요 아니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맵지 않아요 약간 아프게 매운거 아니에요? 아 근데 좀 아파요 약간 뭐라고 해야하지? 예아 잡채 아닌거 같아요 계속 먹을 수 있을거 같아요 우유 한입 괜찮은데요? 또 그렇게 맵지 않아요 감독님 한번 드셔볼래요? 저 그렇게 맵지 않거든요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디리시어스 우유 드릴까요? 우유 원샷 하세요 맛있죠? 아 맛있드세요? 그쵸? 아니 먹을만 하잖아 아니 그렇게 맵지 않은데요 어떠세요? 우유 드릴까요? 와 너무 매워 너무 매워 매니저님 지금 땀밥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땀밥벌 우유 솔직히 처.. 처님은 괜찮아요 처님은 괜찮은데요 지금 점점 땀나고 있네요 다 먹겠어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차장면도 있거든요 차장면도 있거든요 차장면 먼저 섞어 버리겠습니다 차장면에서 좀 트러플 맛도 나고 되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컴비네이션으로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컴비네이션으로 짬뽕면 조금만 여기 차장면 조금만 짜장 소스 하고 김밥을 시켰거든요 김밥 김밥은 짬뽕 국물에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겠습니다 도전 제가 매운 걸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매운 걸 잘못 먹는데 지금 속에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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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먹는 것도 문제 아니고 내일 아침에 나올 때 문제죠 그래서 좀 많이 더러운 것 같아요 아아 어떻게 점검은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민수씨 혹시 매운맛은 통증인 거 아세요? 아 그래요? 매운맛은 원래 혀에 맛의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네 통점이라는 그런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운맛이 그 통점으로 인해 고통으로 아무튼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이라서 제가 고통을 얻는 이유도 이 혀에 통점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인식을 해서 지금 그런 겁니다 들으셨어요 대표님? 뵙네요 대표님 대표님 오셨나요? 와봤어요? 네 네 저랑 다음에 같이 와봅시다 제가 원래 매운 거 잘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 어느 날에 대표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린스 매운 거 잘 먹어요? 잘 먹으면 콘텐츠 찍으러 가요 이렇게 보내주셔서 아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잘 먹어요 이렇게 답장했었는데 답장하지 말았을 거예요 근데 맛있어요 생각보다 매운 거 완전 잘 먹는데요? 역시 태국인이라서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 저 거의 다 먹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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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펭풍한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매운 거 잘 드시는 분들이 진짜 주전해드려요 진짜 아주 맛있고 그리고 엄청 약간 아프게 매운 거다 이게 뭐 아 적당히? 적당히 매운 거 같아요 저는 항상 좋아요 이게 다지 않을 거 같아요 프린스 스파이시로 닫겠습니다 다지 않으려면 닫겠습니다 서울시 다리 또는 아나 아나 아나